와 로이킴씨 정말 멋지세요 눈에서 빨리 하트 좀 지우시고요 로이킴씨를 응원하신다면 문자투표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처럼 아직 문자투표 안하신 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유료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유리후보 네 팀 중에 두 팀을 뽑아주시면 되고요 한 팀 적고 심표 또 다른 한 팀 적고 찬송 저도 지금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대기실에 나가있는 홍철이 형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? 나와주세요